현대차그룹이 수소차 1차 협력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개발한 내장형 블랙박스를 완성차에 장착한다고 발표한 이후 블랙박스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기술 우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모습입니다. 윤석진 기자입니다. 내장형 블랙박스가 나온 지 3개월.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데다 녹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틴크웨어와 파인디지털, 재원CNC 등 기존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이 가능한 커넥티드 기술이나 QHD급 화질은 내장형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장착에 100만 원이 넘게 드는 내장형과 달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지닌 것 또한 기존 블랙박스의 장점입니다. 다만 시장 성장세가 꺾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서 약간 이 시장을 좀 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을 넓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후 성능이 향상된 내장형 제품이 등장해 점유율을 조금만 높여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업계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뒤력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는 정밀 지도와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정동 킥보드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파인디지털 또한 에어컨 필터와 보조배터리, 고속무선 충전기 등 차량과 관련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새 경쟁자를 맞은 블랙박스 업계가 생존을 넘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